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11월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구갈레스피아가 그 아름다움을 입증받는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의 일환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제3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용인시 구갈레스피아 내 화장실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30개 지방자치단체의 284개 화장실이 응모한 가운데 용인시에서는 유일하게 구갈레스피아가 선정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시민의 산책 및 운동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갈레스피아는 휘적한 화장실 구축으로 매달 20만원 상당의 관리용품 지원을 받게 되며 경기도 모범 화장실로 지정됩니다. 또한 2006년도 제1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에 용인시 문화복지 행정타운이 비주거 부문에서 금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양한 외부 공간의 배려를 통한 시민 공간 구축과 문화복지 행정 기능을 집약시킨 사례는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용인시는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각종 운동 생중계 및 공연 유치, 기획 전시, 운동 공간 배려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심코 버린 꽁초에도 큰 불이 나는 건조한 계절입니다. 용인시는 산불 방지 대책을 세우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용인시는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 훈련으로 이동면 상덕마을에서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이 참관 가운데 산불 진화 장비 사용 및 진화 대응 요령과 산불 발생 초동 진화 등을 교육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사태 수습 능력 향상과 유관 기간의 일사불란한 현장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없는 시범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에는 산불 경보 체계에 따라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헬기 및 진화차도 상시 대기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등산이나 성묘 또는 화기물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 또는 시청, 구청, 읍면동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소비자가 친환경 용인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용인시에서 활발하게 열려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흐뭇하게 찾아온 풍년임에도 농민들이 기쁘지 않은 것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과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수입 감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때에 용인시에서는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가 열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시와 각 구청 등의 나눔장터 및 행사 시에 꾸준히 개설했으며 농가 도로변 직판장 및 농협 직원 마트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2006년 농산물 직거래 목표액을 104% 달성했으며 내년부터는 직거래 장터를 상소로 하거나 수확계 규모를 확대 또 아파트 단지 순회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10월 말 현재 농축산물 직거래 실적을 104% 초과 달성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농민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농에 화합할 수 있는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을 향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백옥살, 백옥한우, 포곡모현 시설 채소, 남사화폐, 백옥포도, 백옥복숭아 등의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을엔 특히 각종 체육행사가 많은 계절인데요. 용인시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체육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문화복지 행정타운에는 제3회 용인시 시장기 등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체 27개 팀 및 개인 300여 명 등 약 1,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용인의 부하산과 성산으로 나누어 등반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등산대회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출전해 체력을 단련시키며 가족사랑도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에는 제7회 용인시장배 여성 테니스 대회가 용인시립 테니스장에서 55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많은 여성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껏 기량을 발휘하며 부호를 다지는 등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용인시 문화예술원에서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장애우와 청소년이 함께한 사진 전시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따뜻함과 정겨움이 물씬 묻어나는 사진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전시실에는 10대 사진과 함께 가족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용인 청소년 쉼터와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 전시회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용인 청소년 쉼터와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16명이 6개월 동안 작업해 함께한 이번 전시회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려 작지만 뜻깊은 전시회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의 지난 10월 26일에는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전통 혼례가 열렸습니다. 한복 맵시가 고운 부부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는 매년 장애우 부부 3쌍을 초대해 무료로 전통 혼례를 실시해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용인시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우 무료진료 및 장애우 자동차 번호판 무료 대행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섬세한 행정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우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폭넓게 수렴해 수립했으며 장애우를 감동시키는 각종 사업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용인시의 향토 문화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돼 안팎으로 그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용인시는 디지털 용인 문화대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용인시의 향토 문화 자료는 주로 책자를 통해서 발간돼 그 활용도와 사료의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청주시나 성남시는 이미 향토 문화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용인 고장의 다양한 향토 문화 유적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디지털 용인 문화대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용인 문화대전 사업은 용인의 자연과 지리, 문화유산, 성시와 인물, 민속 등 용인의 각종 향토 자원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08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토 문화란 용인 사람들의 시공간적 삶의 발저취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쉽게 그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용인 향토 문화 보존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추수절을 맞아 농민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한데요. 올가을 우리 밥상에 올라 입맛을 도두고 있는 백옥사를 손미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민 여러분. 이렇게 벼이삭이 익어가는 것만 봐도 마음이 흐흐흐흐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용인시의 자랑 백옥사를 만나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용인의 자랑. 용인 민속살 백옥은 그 이름만큼이나 맛이 부드럽고 깨끗한 쌀입니다. 쌀 맛은 물과 토양 품종이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용인은 물이 깨끗한 고장으로 일급지인 팔당산수원 상류에 있는 청미천이 흐르고 있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밥맛조끼로 유명한 추정별을 사용해서 더욱 찰지고 맛이 좋다고 해요. 용인의 깨끗한 환경에서 정석껏 길러진 백옥살은 생산 초기에 농가와 계약을 하고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은 농협의 지속적인 지도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길러진 쌀이기 때문에 다른 쌀보다도 월등히 높은 등급의 쌀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백옥살이 왜 맛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옥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백옥살은 한강의 상류에 위치한 용인에서 생산되는 쌀로서 땅이 기름지고 품종이 아주 우수한 추정별로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된 쌀을 RPC에서 완전히 가공시설로 가공한 쌀로서 아주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쌀입니다. 아, 그래서 백옥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군요. 미국 처리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쌀은 안 보이고 기계들만 잔뜩 했는데요. 그러면 추수한 미국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이렇게 알아보시죠. 백옥살은 벤설이 오기 전에 수확해 추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최신의 자동 설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은 최신 시설로 수분을 측정하고 그 다음 원작이선으로 건조하며 건조 후에도 외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품질이 더욱 높은 백옥살로 완성됩니다. 또한 가공 후 1, 2일 안에 판매점으로 배송을 완료해서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쌀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하고 맛있는 백옥살은 어디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백옥살은 용인시의 모든 농협과 대형 할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바디보약보다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매장에 가시면 올해 추수의 도정을 마치 신선한 햅쌀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백옥살로 식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벼를 추수해서 가공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옥살은 이름처럼 맛도 부드럽고 깨끗하다고 하니까요. 직접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지사항입니다. 2006년 산 공공비축용 포대벼 매입을 시시합니다. 매입곡종은 추정, 새추정, 대안의 품종으로 제한하며 2만 8,675포대 조곡 40kg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평생학습센터에서 2006레인보우아카데미 의료 공개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달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김미경의 붕회랑, 부부들이여 매일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용인특산품인 백옥쌀은 윤기와 반맛에서 최고를 자랑하며 전국 각지에 팔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 것이 용인을 사랑하는 기름을 잊지 마시고 쌀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